14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서연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쏟아진 살인예고 글 작성자 13명이 검거됐습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 접수된 살인예고 신고는 모두 28건으로 이 가운데 작성자 1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특정 장소에서 칼부림을 예고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게시자 대부분은 10대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장난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.